자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강한 최선군과 친구 김세방의 아름다운 동식을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연가셨죠? 같이 들어가면서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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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 전 우선은 널 기다렸어 우리 속에 봄바던 그대 모습처럼 온 세상 하여간 센터가 너희만의 그리 없는 펑풀과 아름다운 두 사람 자 지금부터 이 시점 몇 가지 두 이상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! 여러분이 바꾸신 분의 공인 모두 진도도 바꿔주세요. 그 위주대편으로 우리 신랑 신분을 마구마구 마구마구 촬영해주세요! 자 오늘부터 우리 신랑 신분을 조사하는 건 여럿 개발이야! 자 이제 두 번째! 인생하게 인식이 시작했는데요. 여러분 인식이 흥대하기까지 이거 함께 해주실 건가요? 아 목소리 섰다! 함께 해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! 마지막 세 번째! 자 오늘 신분과는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맞을 수 있어서 저희 연습한 번째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신분과는 박수와 함성 성인인 채널! 자 그럼 여러분의 그 박수와 함성으로 오는 두 시간을 부르시길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박수! 부르실이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박수! 부르실이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의 박수와 함성이 엄청 많아요.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의 박수와 함성이일 뿐입니다. 여러분 그 박수와 함성의 박수와 함성은